안녕하세요. 메가스터디 수학 강사 김기현입니다. 여러분 잘 지내고 계시죠? 우리 2022년 3월 교육청 모의고사가 끝이 났어요. 우리 올해 처음으로 보는 시험이 됐었고요. 전국적으로 시행된 시험이다 보니까 내가 객관적으로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을까라는 걸 이제 가늠할 수 있는 정말로 좋았던 시험이 됐을 거야. 일단 첫 번째에 들어 수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면 쉽지 않았어요. 실제로 쭉 풀다가 아마도 빡빡하게 느낀 친구들도 많이 있을 거고 아마도 앞에 있는 8번, 9번, 10번부터 막힌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뭔가 8번, 9번까지는 잘 풀었어도 뭔가 10번부터 쭉 막히면서 소중님 제가 4점짜리를 거의 손도 못했어요. 이런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일단 3월 모의고사는 얘들아 중요한 것도 중요한 거겠지만 중요한 의미는 결과보다도 이 과정에서 내가 어떤 피드백을 하고 앞으로 어떤 방향성으로 어떻게 공부를 해나가야 될까라는 것들을 조금은 수정, 보완하는 계기가 되셔야 돼. 실제로 얘들아 내가 1, 2월 달에 만약에 공부를 열심히 했어. 열심히 했는데 만약에 성적이 잘 나왔어. 정말로 잘했어요. 근데 만약에 내가 열심히 했다고 생각했는데 만약에 성적이 잘 안 나왔어. 그러면 뭔가 내가 그동안 공부한 것들에 대해서 뭔가 잘못된 점이 있었겠지. 첫 번째 내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공부하는 척을 했던 건 아닐까? 그냥 단순히 강의를 듣기만 하고 내가 복습을 제대로 아는 건 아닐까? 뭔가 내가 문제를 풀기는 했지만 이거를 그냥 푸는 데 급급해하고 뭔가 완강하는 데 급급해하고 내가 이걸 완벽히 내 걸로 만들지 않지는 않았을까? 라는 피드백을 하셔야죠. 만약에 얘들아 내가 1, 2월 달 공부 안 했다 싶으면 이거는, 이거는 안 되지. 이거는 하셔야죠. 그러니까 내가 진짜로 공부 안 하면 진짜로 큰일 날 수 있겠다라는 걸 이번 3월 모의고사에서 경험을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앞으로 우리가 시험 볼 때 정말로 쉽지 않을 것이라는 걸 여기서 느끼셔야 돼. 제대로 공부하지 않으면 탈탈탈탈 털린다. 이게 작년 수능도 그렇고 얘들아 정말로 상위권 최상위권 친구들이 열심히 공부한 친구들은요 앞에 있는 부분에서 안 막혀요. 야 이 정도 계산, 평소에 내가 이 정도 계산 견디면서 열심히 했으니까 충분히 풀어내지만 이게 뭔가 공부하는 척을 한 친구들은 뭔가 계산이 조금만 복잡해진다 하더라도 야 이거 내가 잘못 푼 것 같은데 자기 자신에 대한 자신감이 좀 없다 보니까 그러니까 꼭 공부량 늘리시고 제대로 공부하자는 거야. 알았지? 그래서 우리 3월 모의고사 관련해서 몇 가지 각각의 문항들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은 복귀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거고요. 각 문항에 대한 자세한 해설은 해설 강의에서 선생님이 정말로 4점짜리 전문항 다 찍어놓으면서 이야기를 해놨어. 꼭 다 듣고 공부해 주시고요. 지금은 가볍게 각각의 문항에 대해서 얘들아 이런 생각 했어야지 라는 것들 위주로 얘기하고 넘어갈게요. 첫 번째, 우리 아마 9번이요. 9번은 우리 속도, 가속도 그리고 이동거리 이 얘기가 될 건데 여기는 이 부분부터 막힌 친구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거 절대로 안 돼. 이거 전형적인 문제야. 이 9번 문제에서 우리한테 너무나도 자주 나오는 형태의 문제인데 이 부분이 막혔다라는 건 딱 하나 이게 우리 수2 맨 뒷부분에 있다 보니까 뒤까지 가지를 못한 거죠. 하셔야 됩니다. 이게 뒤에 있다고 해서 안 하시면 언제까지 앞부분만 계속할 거야. 수2도 함수의 극한이랑 연속만 하고 여기는 수원도 앞이는 지수르그만 하고 안 돼. 우리 끝까지 공부하셔야 돼. 그러니까 절대로 틀리면 안 되는 부분 그런데 우리가 또 오랜만에 이 부분을 하다 보니까 막혔을 수 있어. 막혀도 안 되는 부분이야. 알았지? 반성하고 공부하자. 9번에서 막혔으면 아마 많은 친구들이 10번부터 이제 또 수임 이거 무슨 소리예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10번은 우리한테 합성함수 주어졌잖아. 우리 항상 합성함수 주어지면 덩어리 치환하시고요. 그 치환한 새로운 문자의 범위가 있다면 그걸 신경 쓰고 내가 치환한 새로운 문자 세모에 대한 주인공이 있는 연습하면서 그 해석해주면 된다는 거. 그래서 문제에서 G합성 FX 줬으니까 FX라는 2차 함수와 대략적인 범위가 어떻게 될까? 그걸 통해서 최소값이 2가 되려면 어떻게 판단해야 될까라는 걸 보셔야 되는 거다. 알았지? 생소해 쓸 수 있겠지만 이 정도의 판단 어렵지 않게 해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 그 다음 11번은요. 그리고 쌤이 커넥션이든 아이디어에서도 계속 강조하는 건데 이거 정말로 지수로그 함수 개무시하다가 애들 우리 개 털린다. 수원에서 지수로그 함수가 의외로 실전해서 뭔가 내가 식을 많이 쓰기는 해. 많이 쓰기는 하는데 결과적으로 답을 못 내는 친구들이 꽤 많아. 이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보이는 대로 식을 쓰다 보니까 야 내가 아직 안 쓴 조건이 뭐지? 쓴 조건이 뭐지? 이 구분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항상 우리 11번 같은 거 할 때 애들아 요즘 우리 커넥션에서도 항상 얘기하잖아. 우리한테 주어진 지수로그 함수요. 일단 곡선 위의 점을 미지수로 잡은 상태에서 문제에서 주어진 정보를 통해서 나머지 점을 최대한 표현해. 그리고 마지막에 항상 고민하셔야 되는 게 대입하면 성립한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대입하면 성립한다를 썼나 안 썼나라는 걸 계속 체크하는 연습해보자 라고 했던 거야. 알았지? 그래서 꼭 해설강의 듣고 내가 만약에 그냥 어떻게 그냥 쭉 계산하다 보니까 선생님 뭔가 답이 나왔는데요? 이런 친구들도 언제는 풀리고 언제는 안 풀리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꼭 어떤 생각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지를 꼭 강의 들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12번은요. 아마 11, 12, 13, 14, 15가 다 막힌 친구들이 있을 것 같은데 11, 12번부터 이제 계산이 조금씩 빡빡해져. 그래서 조금 계산량이 많아지고요. 두 번째 그 중간 과정에서 내가 어떤 계산을 하고 있고 어떤 조건으로서 어떤 풀이를 하고 있는지를 놓치게 되면 중간에 헤맨다. 그런데 너무나도 전형적인 문제 아니야. 나한테 그냥 연속인 함수 주고 분수꼴 주어졌으니까 분수꼴인 함수에 대해서는 아, 분모가 빵될 수 없다. 그리고 분모가 주어진 함수가 불연속 함수니까 불연속 의심점이 뭐야 라는 거 판단해보자는 거죠. 그래서 그 불연속 의심점에 대해서 연속이 되려면 어떻게 돼? 라는 걸 고민해주면 되는 문제예요. 12번이요. 그래서 아마 계산이 조금 빡빡하게 느껴져서 중간에 포기했을 수 있는데 충분히 이후로 풀어낼 수 있으니까 꼭 연습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13번은요. 등차수열의 합이 나왔는데 혹시라도 등차수열의 합이 나왔을 때 이 문제에 대해서 아, 이게 원점을 지나는 2차 함수로서 해석이 안 됐을 수 있어요. 그치만 하셔야 됩니다. 우리 아이디어나 기출 생각집에서 이와 비슷한 원리 그리고 함수로 관찰하는 연습 너무 많이 했어. 그래서 우리한테 주어진 등차수열의 합공식이요. 만약에 내가 함수꼴이 안 보였다면 식으로 끌고 가도 된다 라고 얘기해놨어요. 그렇지만 아, 문제에서 주어진 절대값 S3 절대값 S6 절대값 S11 마이너스 3 아, 원점을 지나는 2차 함수네 함수 관점에서 내가 그래프를 그려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 해볼 수 있는 거라고. 알았지? 14번은요. 아마 기역, 니은, 디귿이다 보니까 조금 빡세게 느껴졌을 거고 마지막 디귿이 조금 어려웠을 건데 일단은 나한테 기역과 니은을 줬잖아. 이걸 통해서 디귿을 어떻게 판단할까? 괜히 기역, 니은을 주는 게 아니겠지. 그러니까 우리는 이넘을 통해서 디귿을 판단할 건데 여기서 조심하셔야 되는 게 좌변이 절대값이 있었고요. 우변이 GX가 있었잖아요. 그러려면 아, 여기가 절대값이니까 여기는 GX는 항상 0 이상일 수밖에 없구나라는 이 조건 놓치면 안 된다는 거. 그리고 중간 과정에서 뭔가 어, 선생님 K가 뭔가 7이면 이거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여기서 3개 나오고 여기서 2개 나오니까 5개 되잖아요. 라고 이제 생각한 친구들이 있겠지만 마지막까지 점검하셔야 된다. 서로 다른 슬근이 5개가 되려면 중복되는 게 없는지 확인하셔야 된다고. 실제로 중복되는 게 있다 보니까 그 경우도 안 된다. 라고 생각하셔야 되는 거. 알았지? 어려울 수 있는 문제니까요. 꼭 한번 다시 한번 복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15번은 얘들아 기역, 니은, 디그, 사이 아니, 기역, 니은, 디그가 아니라 빈칸으로 사인, 코, 사인, 법칙이 나왔는데 사인, 코, 사인, 법칙이 빈칸으로 나오면 얘들아 우리 작년 수능 또한 동일해요. 2022학년도 수능 또한 15번이 이제 거의 비주얼 깡패거든? 비주얼만 보면 야, 이건 내가 건드리지 못할 문제야. 근데 막상 그 놈을 풀어보면 어, 너무나도 순수하고 여린 친구. 아, 그냥 모두 다 힌트를 주고 있으니까 따라가면 문제가 풀리는구나. 쫄지 말자는 거야. 그래서 여기는 이 문제 또한 그냥 있는 그대로 쭉 따라가고 얘들아 여기서 코사인, 법칙 좀 써봐. 얘들아 여기서 닮음 좀 관찰해봐. 여기서 사인, 법칙 써서 마무리 계산해봐. 라고 주는 거잖아. 그러니까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들 믿고 따라가세요. 빈칸이니까 그 위, 아래들을 뭔가 힌트로서 생각하고 우리가 따라가주면 된다는 거. 15번이요. 단답형으로 넘어가면 나머지 3점짜리는 다 풀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 20번은 얘들아 조금 조심하셔야 되는 게 나한테 이제 수혈의 귀납적 정의가 주어진 거죠. 그래서 7번째 항을 주고 첫째 항을 구해봐. 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과연 여기서 순방향이 좋을까? 역방향이 좋을까? 실제로 둘 다 가능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마 우리가 이 문제를 보자마자 야, 이거는 무조건 순방향이 편해. 역방향이 편해. 이걸 판단하기는 아마 쉽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일단 둘 중에 하나를 내가 해야겠다 생각해봐. 그리고 하는 과정에서 야, 이거 조금 견뎌내면서 할 만할 것 같은데 하면 끝까지 가져가는 것도 괜찮고요. 야, 아직 할 게 조금 많은데 케이스가 너무 많아지는데 한다면 다른 방향을 먼저 고민해도 괜찮을까? 이제 조금의 생각을 전환하는 것도 필요할 수 있어요. 두 가지 다 얘기해놨으니까 꼭 연습하시고요. 역방향을 계산할 때도 우리가 조금 더 깔끔하게 풀어내려면 표 그리고 식 변형하면서 관찰해야 된다라는 거 다 설명해놨으니까 꼭 연습해주면 좋을 것 같아. 그 다음 21번은 이제 조금 생소하게 느껴졌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문제에서 주어진 지수로감수 사이의 관계가 안 보여요. 미시서로 다르다 보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어. 아, 이거는 그냥 식으로서 끌고 가야겠다. 그런데 식으로 끌고 가는 과정에서 우리는 새로운 방정식을 하나 만들어낼 수 있고요. 그 방정식의 실근이 한계가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될까? 아, 그래서 지수방정식이 되는데 지수방정식 또한 치환이 됐으니까 아, 양의 실근 하나만 존재했으면 좋겠다. 그걸 가지고 판별식을 쓸 수 있구나 라고 써먹을 수 있는 문제죠. 조금 생소해 줄 수 있어요. 한 번 정도 연습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 22번은 우리한테 뭐 주어졌어? 마지막에 뭔가 x 곱하기 절대값 gx라는 이제 좌변의 식이 주어지고요. 우변이 뭔가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가 나왔죠? 근데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에 피적분 함수를 연속함수로 보장을 시켜줬으니까 아, 적분 가능하네. 그럼 적분 가능하니까 이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는 미분이 가능하네. 미분이 가능하니까 좌변도 미분이 가능해야겠네. 그러니까 여기는 절대값 함수가 미분이 가능하려면 어떻게 돼야 될까 라는 걸 고민해야 되는 문제였던 거야. 그걸로서 우리가 gx라는 식만 잘 잡아낼 수 있다면 마지막은 이제 계산이고요. 이차함수가 나왔으니까 항상 이차함수 넓이 공식 또한 우리는 필요에 따라서 활용할 수 있다는 걸 생각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알았죠? 그래서 4점짜리가 전반적으로 빡빡했어. 그래서 이게 뭐는 풀리고 뭐는 안 풀리고 만약에 이게 제대로 공부가 안 됐으면 솔직히 4점짜리 하나도 못 건드렸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충분히 어려운 문제도 어려운 문제겠지만 여기는 뭐 9번이나 11번이나 이 정도는 우리가 당연히 다 풀어낼 수 있는 문제가 돼야 된단 말이야. 알았지? 그래서 아직 내가 제대로 풀어내지 못했다 싶으면 너무 좌절하지 마시고요. 아직 우리가 뭔가 연습이 덜 된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걸 이제 피드백 삼아서 아,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연습해야겠다라는 걸 이번 방향성으로 다시 한 번 제시하면 될 것 같아. 알았죠? 그래서 공통과목에 대한 얘기 어려웠을 수 있지만 배워갈 점 너무나도 많은 문제들 많으니까 꼭 해설강의 통해서 배워주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 우리 선택과목이요. 그리고 우리 3월 모의고사는 이게 선택과목 범위가 너무나도 적다 보니까 좁다 보니까 이제 낼 수 있는 범위가 조금 한정돼 있죠. 그치만 얘들아 확률과 통계와 기한은요.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 확률과 통계 어려워하는 부분은 뭐야? 경우의 수. 그래서 우리 실제로 28번이요. 28번은 얘들아 이거 중복조합 아니다. 이것도 그냥 습관적으로 풀다가 중복조합으로 풀고 있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는데 안 돼요. 그래서 얘는 중복순열이니까 아, 중복순열을 어떻게 풀까? 그리고 문제조건에서 여사건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부등식이 나왔으니까 직접 관찰할까? 여사건을 관찰할까? 라는 거 꼭 연습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29번이 이제 전형적인 중복조합의 뉘앙스지. 그래서 29번에서 우리가 중복조합의 뉘앙스를 못 느꼈다면 이거는 안 되고요. 그리고 중복조합의 뉘앙스를 느꼈다 하더라도 야, 이걸 중복조합을 어떻게 풀어내지? 라는 것 또한 생소했을 수 있어. 근데 중복조합은 어쩔 수 없어요. 우리 확통에서 너무나도 중요하다. 실제로 킬러로도 나오는 주제다 보니까 나올 수 있는 주제들 우리 아이디어 기술생각집 그리고 곧 나오는 커넥션에서도 다 연습하니까 꼭 배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 30번은 일단은 당연히 중요한 게 뭐야? 케이스 분류. 내가 문제에서 주어진 원판을 어떻게 뽑아야 될까? 아, 상황이 다를 수 있네. 그래서 케이스 분류 하시는 게 무조건적으로 필요하겠고 두 번째 순서가 결정돼 있잖아. 순서가 결정돼 있는 걸 가포순으로 풀어도 되지만 조금 더 익숙하게 만들려면 일단 뽑아. 그리고 상황에 맞춰서 피어래. 라고 생각해도 괜찮다라는 거. 그래서 28, 29, 30 전부 다 배울 점 많은 문제니까요. 잘 풀어주시면 될 것 같고 경우의 수는 너무 중요하다. 알았지? 확통은 중요했어. 미적분은요. 이게 우리 수혈의 극한까지 밖에 안 들어가다 보니까 급수도 안 들어가다 보니까 이거는 조금 애매해. 3월은 항상 그렇기는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온 문제들 충분히 다 풀어낼 수 있게 만드셔야 된다. 28번은 그냥 A1, A2, N 그래서 문제에서 주어진 길이를 N에 관한 식으로 표현만 하면 어렵지 않은 거니까 틀리시면 안 되는 부분이고요. 29번은 너무나도 전형적인 주제지. 나한테 등비수혈의 극한이 주어졌으니까 문제에서 주어진 FX 뭐 할 수 있다. 그래프 그릴 수 있다. 그리고 이제 문제에서 주어진 0,- 라는 점을 지나는 직선. 아, T값이 달라지네. 그리고 이놈의 아이디어는 우리 앞에 공통해서 14번에서 풀었던 거랑 거의 비슷한 느낌이잖아. 그러니까 그 점을 지나면서 그 직선을 왔다 갔다 하면서 언제 불연속이 생겨 라는 걸 판단해보자는 거. 그래야 30번도 우리 아이디어에서 많이 봤던 주제 중 하나가 나한테 뭐 주어졌어요? FN-GN 주어졌죠? 이 생각 못 떠올렸으면 이거는 안 돼. 이거는 수원에서도 수트에서도 미적에서도 열심히 하는 건데. 그리고 우리 미적 도형극한에서도 기출해서 많이 나왔던 표현이요. 구하라고 하는 값을 구할 수 없거나 꽤나 복잡해 보인다면 주변 공통 부분을 관찰할 수 있다. 그래서 FN 더하기 별표에서 GN 더하기 별표 빼줄 수 있다. 이 생각 연습 많이 했으니까 이대로 풀어주시면 되겠다는 거. 그래서 미적분 잘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하도 얘들아 우리 2차 곡선 2차 곡선 너무 중요해. 의외로 2차 곡선을 무시하다가 수능에서 털리는 친구들이 있는데 의외로 어렵게 느낄 수 있다. 그러니까 각각의 도형들이 나왔을 때 우리 뭐 해야 되지? 라는 거고 이거는 28, 29, 30 전부 다 동일하게 일단 나한테 2차 곡선이 주어지잖아. 당연하게도 가장 중요한 건 뭐겠어? 정의지. 아, 타원의 점 포물선의 점 쌍곡선의 점 아, 주어졌으니까 내가 어떤 그림들을 어떻게 그려야 될까? 그리고 두 번째 그 중간중간에 여러 가지 도형들의 성질까지 함께 판단하셔야죠. 직각삼각형이 나오면 각의 도입, 변의 도입 문제에서 주어진 코사인 세타를 활용하기 위해서 변의 길이를 미지수로 잡은 상태에서 그 미지수를 가지고 뭔가 초점 사이의 거리 그리고 정의를 활용해서 마무리 계산할 수 있다는 거 너무나도 중요하다. 알았지? 그래서 확통과 기하 우리 실제 수능 범위에서도 꽤나 어려울 수 있는 단원이니까 잘 공부해 주시고요. 미적분은 일단 전형적인 주제들 어렵지 않게 풀어줄 수 있게 만들어주면 좋을 것 같아. 미적분은 얘들아 앞으로 훨씬 더 중요한 부분이니까 지금 3월은 그냥 한 번 정도 봐준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우리 각각의 과목에서 생각해야 되는 것들 이야기를 좀 했는데요. 우리 학습 방향 점검 요령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한 번 말씀드리면 첫 번째 일단 얘들아 괜찮아? 뭐가? 시험이 어려웠을 수 있다 보니까 이 성적에 너무 1위를 비할 필요 없어요. 대신에 과연 내가 지금까지 공부한 것들에 비해서 성적이 만약에 잘 나왔다면 잘한 거고요. 자신감을 갖고 지금부터 이제 쭉 이어나가시면 되는 거고 만약에 생각만큼 잘 안 나왔다면 무엇이 잘못됐을까? 라는 걸 꼭 한 번 피드백 하셔야 돼. 그래서 첫 번째 심 제가 3점짜리부터 맡겼어요. 3점짜리부터 맡겼으면 이거는 아직 유형별 연습이 덜 된 거야. 3점부터는 맡기시면 안 돼요. 그렇지만 충분히 실전에서 맡길 수 있으니까 내가 맡긴 단원이 있다면 그 맡긴 단원에 대해서 필요하다면 기출 생각지 필요하다면 아이디어 그 이전에 필요하다면 우리 킥오프처럼 뭔가 유형별 문제집을 각각의 유형이 나왔을 때 기본적인 문제들은 대표 유형들은 풀어낼 수 있게 만들어야지. 그러면 3점은 담아줄 수 있는 건데. 알았지? 그리고 4점부터 맡기는 건 괜찮아요. 아직 우리가 연습이 덜 된 거야. 그래서 실제로 기출 생각집이나 커넥션이나 아이디어뿐만 아니라 뭔가 내가 스스로 풀어내는 문항들이 많이 있으셔야 돼. 이게 정말로 중요한 게 강의 듣는 거 중요해요. 그리고 끝까지 들으면서 완강하는 것도 중요하죠. 그런데 그에 묻지 않게 중요한 게 스스로 복습하는 거야. 선생님이 강의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주겠지만 강의를 들을 땐 이해가 되겠지. 그런데 이걸 내가 진짜로 복습하지 않으면 내게 안 되는데? 그러면 실전에서 내가 써먹지 못하는데? 해설 강의를 들으면 이해가 되지만 내가 실제로 스스로 써먹지 못하면 이건 말짱 꽝이잖아. 알았지? 그래서 꼭 복습해 주셔야 되고요. 계산에서 실수가 많이 나와서 맞을 수 있는 문제들도 틀렸어요. 이런 친구들이 있는데 정말로 얘들아 요즘 시험에서 너무나도 중요한 화두 중 하나가 계산이야. 그리고 평소에 너희들이 문제 풀 때 뭔가 복잡해 보이는 문제 나오면 그냥 대충 아 내가 잘못했나 봐 하고 답지 보고 답지 봤는데 어 내가 품풀이가 맞네 하면 끝까지 계산하지 않고 그냥 답 체크하고 넘어가는 줄을 종종 있거든? 안 돼. 평소에 계산할 때요. 제발 좀 견디세요. 계산은 견디셔야 된다. 뭔가 계산 복잡해 보인다고 해서 야 이거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고 포기하면 실전에서도 못해. 알았지? 그러니까 계산이 복잡해 보이는 것도 내가 견디고 끝까지 계산하다 보면 야 중간에 계산이 깔끔하게 나오는구나 라는 걸 너희들아 스스로 경험하셔야 된다. 알았지? 그래서 평소에 문제 풀 때 꼭 계산력 끝까지 연습해 주시고요. 시간이 부족한 건 어쩔 수가 없어. 앞에 있는 3점짜리 또는 4점짜리에서 빠르게 치고 넘어가야 될 문제들을 치고 넘어가지 못한 거야.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시간이 끌리고 시간이 끌리다 보니까 뒤에 풀 수 있는 문제들도 제대로 못 푸는 거죠. 이건 앞으로도 계속 얘기하겠지만 얘들아 실전에서 가장 중요한 건 얘들아 문제에서 주어진 시간에 내가 맞을 수 있는 문제를 다 맞추고 오는 게 훨씬 더 중요해요. 당연히 앞에서부터 막힐 수 있어. 막힌다고 계시더라. 거기서 내가 계속 시간을 끌리다 보면 뒤에 풀 수 있는 문제도 제대로 못 풀어. 그래서 시험에서는 얘들아 앞으로 계속 연습할 건데 모르면 넘어간다. 실전에서 실전에서 실전에서는 항상 모르면 넘어가고 일단 풀 수 있는 문제 다 풀고 다시 한번 넘어와서 고민하시면 돼. 지금 모르면 넘어갔는데 계속 넘어가면 어떡하죠? 안 되죠. 그거는 이제 앞으로 우리가 공부할 거니까. 알았지? 그래서 모르면 넘어가면서 이제 충분히 내가 풀어낼 수 있는 문항들이 뭘까? 그리고 그걸 어떻게 풀까? 라는 걸 실전에서 고민하는 연습을 앞으로 어차피 4월, 6월, 7월, 9월, 10월 그리고 여러 가지 사설 모의고사 스스로 풀면서도 연습할 거잖아. 계속해 주셔야 돼. 알았지? 그리고 우리 3월 모의고사가 중요했던 이유가 우리 1, 2월 달 동안 나름 열심히 겨울방학 때 공부를 했을 거란 말이야. 그래서 그 1분기 동안 학습량이 그리고 완성도가 어떻게 됐을까? 라는 걸 한번 피드백 피드백 해보자는 거야. 첫 번째 내가 공부한 만큼 잘했어. 그러면 정말로 칭찬해 주시면 돼요. 잘했어. 하면서 이제 앞으로 그걸 자신감으로 삼아서 쭉 끌고 나가시면 되고요. 부족한 점이 보인다면 얘들아 첫 번째 내가 계획했는데 못한 게 뭐가 있을까? 그리고 강의에 대해서 내가 제대로 복습하면서 따라왔을까? 뭔가 완강에만 그냥 급급했던 거 아닐까? 또는 내 상황이 너무 지금은 조금은 기본적인 개념 또는 기출을 해야 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주변 친구들이 빠르게 이거저거 한다라고 해서 그냥 휩쓸리면서 내가 다니고 있는 건 아닐까? 주변 친구들이 뭘 하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뭘 해야 될지가 훨씬 더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지금의 내가 유형별 문제를 다시 풀어야 될지 개념을 빠르게 다시 한번 돌려야 될지 기출과 인지를 뭘 해야 될지 라는 것들은 스스로가 가장 잘한다. 이게 부족한 게 느껴지면 그걸 채우려고 공부를 하셔야죠. 주변 친구들이 하는 걸 보면서 따라하면서 야 나도 그냥 이렇게 하면 되겠지 라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공부하면 계속 힘들어질 수밖에 없어. 내 부족한 점은 가장 잘 아는 게 자기 자신이다. 그래서 내가 부족한 점이 보인다면 그거부터 차근차근 따라가시면 돼. 종종 이런 질문을 해요. 선생님 지금부터 혹시 선생님 개념 강의인 아이디어를 한다고 해서 너무 늦는 거 아닐까요? 너무 늦는 거 아닐까요? 라고 생각하면 빠른 건 아닐 수 있죠. 당연히 당연히 빠른 건 아닐 수 있지. 1, 2월 달에 다 끝내는 친구들이 다 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 자기 자신을 봤을 때는 가장 빠른 상황일 거야. 이런 고민을 얘들아 6월 끝나고 많은 친구를 또 한다니까 6월 평가원이 너무 또 어렵게 느껴진다면 그때 가서 선생님 제가 아직도 개념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때는 훨씬 더 발등에 불이 떨어질걸? 그때 가서 개념 공부하려고 하면 훨씬 더 힘들어질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개념 공부가 덜 됐다 싶으면 다시 아이디어로 빠르게 돌아가세요. 대신에 어? 선생님 저 아이디어는 그래도 대략적으로 한 것 같아요. 그러면 기출 생각집과 커넥션 그것들을 완벽히 내 걸로 만드는데 훨씬 더 집중하시는 게 필요하겠지. 알았지? 그래서 자신감을 너무 잃지는 말되 여기 써놓은 것처럼 자책은 짧게 그리고 필요한 변화는 빠르게 우리의 목표는 수능이에요. 그러니까 수능 날까지 우리가 빡세게 어떤 식으로 어떻게 공부할지에 따라서 지금의 우리의 성적들은 충분히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 우리 3월 모의고사를 우리의 가장 최소점이라고 생각해 앞으로 이제 올라갈 일만 생겼다 라고 생각하자고 알았지? 그래서 자신감 갖고 앞으로 열심히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총평도 총평이지만 얘들아 중요한 건 뭐다? 강의다. 강의에서 배워가셔야 된다. 그래서 4점짜리 전문항 해설 강의로 찍어놨으니까요. 꼭 한 문제 한 문제 들으시되 혹시라도 내가 틀린 문항에 대해서 아직 피드백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들으려고 하시면 이건 안 돼. 그래서 무조건 내가 틀린 문항 내가 어디까지 고민을 했고 어디 부분에서 막혔는지를 이제 가진 상태에서 선생님 품이와 비교하면서 공부하셔야 훨씬 더 얻어갈 게 많이 있을 거예요. 알았죠? 3월 모의고사 너무 너무 어려웠을 거예요. 그치만 괜찮습니다. 우리는 이걸 통해서 앞으로 어떤 식으로 공부해야 될지 경험했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수능 날 이런 경험하지 않도록 그러니까 조금 당황스러운 경험하지 않도록 실력을 올려주면 되는 거야. 알았지? 지금까지 공부를 열심히 한 친구들은 그 권성 그대로 따라가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까지 공부 제대로 하지 않았다 싶으면 지금 당장 변화하셔야 돼요. 알았죠? 그래서 우리는 다음 강의 다른 강의에서 또다시 만나도록 하고요. 꼭 해설 강의에서 만나도록 합시다. 알았죠? 오늘도 고생 많으셨어요.